지난 15일, 유타대학교에서 H마트 채용 관련 커리어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. 본 인포세션은 유타대학교 Career and Internship Development Center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뉴일 108에서 12시부터 약 1시간가량 진행되었습니다. 이번 행사는 H마트 인사팀장 빈센트 차를 초청해 진행되었고, 학생들은 미국 H마트 지점들에서 제공되는 흥미롭고 다양한 인턴십 및 정기직 자리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 이번 인포세션은 H마트 소개, 채용 관련 절차, 직원 공리유생, 직원들의 경험담과 체험담,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루어져 모든 참석자들에게 뜻깊은 시간과 미국 최고의 아시아 식료품 판매처로 유명한 H마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 H마트는 미국 시장의 아시안 요리와 문화를 소개하는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아시아 슈퍼마켓 체인입니다. 다양한 식료품과 일상의 필수품부터 고급 제품까지 제공되고 있고, 전통적인 아시아 식품뿐만이 아니라 서양 식료품까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슈퍼마켓으로의 진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. 참석자들은 사전 신청을 통하여 점심 식사를 제공받고, 미국 본교 캠퍼스로 이동할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채용 정보와 기회들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. 해당 설명회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와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. IBS 김신비입니다.